안녕하세요 국민의소리TV 이슬비입니다. NH농협은행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30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 대상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을 밝혔습니다.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판매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입고객 중 총 1,111명을 추첨해 다이슨 청소기, 토스트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금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 상품의 우대금리와 별도 비가세 혜택까지 부여된 상품으로 만 19세에서 2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첨 고객은 9월 첫째 주 중에 농협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였습니다.